시상은 일상에서 찾는 겁니다. 평소 내 주변의 사물, 일어나는 일들을 잘 봐두었다가 그때 떠오르는 시상을 노트에 적어두면 그게 모여서 바로 한 편의 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역시 배달이 장땡! 자, 와서 좀 들어와요, 들어와. 자, 선생님도, 선생님 모시고 왔어. 아우, 선생님도 오셨대요. 여기 오다가 이 앞에서 만났었지, 밖에서. 들어오세요. 사모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와, 우리 부장님 폭 터지셨다. 자자자, 앉아, 앉아. 자, 위하여! 위하여! 잘 먹겠습니다. 탕수육이다. 음! 제가 자주 가는 20년 전통에 진짜 맛있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거기랑 맛이 완전 똑같아. 오! 뭐 거기서 씻겨먹는 것 같아요. 음! 음! 맛있겠네요. 헐! 절대 미가! 여보! 여기 물이 없네. 물 좀 갖다 줘. 여보! 여기 저 물이 없다니까 물 좀 갖다 줘. 여보! 물! 물! 물은 샘플. 자,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 와이프 시 좀 씁니까? 네, 잘 쓰고 계십니다. 아이, 그 시라는 게 말이야,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말이야. 아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유, 이거 좀 드세요. 아유, 이거 좀 드세요. 자, 회사님 한 잔. 아유, 저 못하는데 조금만 드세요. 아유, 아유, 아까워. 맥주 맛도 모르면서. 수상 씨. 수상 씨가 노래 하나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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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양이석! 양이석! 언니 잘 못하는 거 아시면서. 예, 예.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씨만 하나, 둘, 셋, 셋, 셋. 사랑의 예수 카드로. 세, 세, 세. 가는 당신의 무종 카드로.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나 사랑한 게 잘못이드라 사랑한 게 잘못이드라 가수 옆에 두고 골 깎아 야 나 얘한테 말 놓는데만 3년월 이게 무슨 잘생긴 얼굴이야 야 나 안 그래 야 나 진짜 자 부장님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뭘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부장님이 뭐 뺀질 뺀질 생기셔가지고 야 인마 놈마 말 다했어 놈마 누가 뺀질 니가 니 생긴 거 야 이 생긴 거 봐봐 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니가 야 인마 아니 부장님 그러지 말고 두 분이세요 러브샷 한번 하세요 빨리 뭐?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죄송합니다 자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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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원래 사랑하잖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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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원샷 투킬 러브샷 러브샷 들어가는 늘 우리에게 좋은 시 들려주시는 하춘하님의 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인생은 도찡 개찡 시켜먹으나 차려먹으나 배부르기는 덧징 캣징 그냥 마시나 말아 마시나 취하기는 덧징 캣징 숟가락 들고 부르거나 마이크 잡고 부르거나 피해를 바뀐 덧징 캣징 난놈이나 못난놈이나 나이 들면 덧징 캣징 아아 청녕 세상만사 덧징 캣징 난놈이나 못난놈이나